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트레저데이터 한국사업을 맡고 있는 고영협입니다. 요즘은 AICC,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센터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요새 가장 핫한 게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 즉 생성 AI 기반의 기술들이 있는데 생성 A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느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센터에서도 고객 경험을 제대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라고 하죠. 이 CDP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이게 컨택센터에서 고민하는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어떤 부분과 잘 맞물려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사례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키포인트들을 30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CDP라고 가운데 써있죠. 그러면서 CDP라고 하면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돼야지 CDP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보면 고객 프로필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다 데이터에 대한 거다 보니까 특히나 고객에 대한 데이터라서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우셋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여러 가지 지키는 정책들을 얼마나 제대로 다 준수하면서 관리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타 등등 기능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빨리 데이터들을 다 자동으로 끌어오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석을 되게 많이들 원하시다 보니까 이 분석을 얼마나 쉽게 하는 데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또 여기서 오른쪽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저희 어네리틱스 앤 레풀팅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고객 경험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얼마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어떤 기능들이 손쉽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있고 맨 오른쪽 위에 한시 방향이죠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CDP를 통해서 고객을 이해한 다음에 결국에는 뭔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카카오톡을 뭔가를 안내, 카톡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통쳐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결국 얼마나 자동으로 개인화돼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전방위적인 것들이 CDP에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를 시장에서 많이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CDP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한 7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CDP도 툴이고요 정작 더 중요한 거는 CDP 안에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을 잘 끌어모아서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빙 둘러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CRM이다, 전화다, 메시지다, 웹사이트다, 혹은 키오스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객이 기업과 어떤 접점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빙 둘러 나열해 왔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채널에서 고객과 기업이 서로 주거니 바거니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잘 모아놔야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CDP에서 다 통합을 시키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모아서 잘 정돈해 놓는 데이터들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어떻게 앱을 쓰고 있느냐 다음에 예를 들어서 TV다 실제로 가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웹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매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매장에 있으면 포스가 있잖아요 포스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고객을 이해하는 특히 구매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는 데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지만 여기에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짐작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컨택센터에서 쌓이고 있는 상담원과 에이전트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죠 이분들과 고객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실 다른 데이터 여기 적힌 다른 데 다 중요하지만은 이 고객센터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컨택센터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지해야 될 것 예측해서 방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의 이탈입니다 가입한 고객이 이탈하면 아주 심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탈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많이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그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보통 공통적으로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 고객센터 컨택센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컨택센터에서는 고객이 그냥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나 본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들을 하고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는 정말 정확하고 고객의 속내를 드러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컨택센터에 AI 컨택센터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잘 디자인을 하고 활용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만 좀 드리면요 CDP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 군이죠 이 카테고리에서 글로벌로 수백여 회사들을 고객사로 모시면서 리더 포지션으로 2011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해서 쭉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특히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보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안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물리적 의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전용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글로벌 CDP 회사로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글로벌 유수의 리서치 기관들에서 리더 포지션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저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LG전자라든가 롯데 그룹사 특히나 롯데 렌탈이나 이런 곳들 큰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여러 국내 유수의 선속 그룹사들이 저희 고객사이고요 같이 이제 수년에 걸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CDP를 2011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마케팅에서 보통 CDP의 니즈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게 마케팅에서 광고라던가 이메일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이런식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더 고객을 이해하고 개인화를 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이 CS 고객 경험이 중요해지고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는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경험하시는 경험도 있지만 당연히 그 외의 채널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 방문해서 세일즈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구매한 이후에도 이 컨택센터를 통해서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필요하시다 보니까 전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클레임 있으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 그 접점에서도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게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된 거죠 즉 마케팅 외에도 비욘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케팅 외에도 기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고객을 제대로 이해해서 고객의 경험이라는 게 마케팅에 북한 되는 게 아니니까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게 점점 CDP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점이고 이 변화점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지금 대주되고 있는 거가 바로 컨택센터에서의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컨택센터라는 거는 대체 어떤 컨택센터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쯤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컨택센터라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에 이 가운데에 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돈을 쓰는 부서 돈을 쓰는 조직 없으면은 뭐 고객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지고 난리가 날 테니까는 없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이거를 세팅하는데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지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마케팅의 역할이라던가 평가라던가 이 컨택센터에 대한 평가나 평가 지표 여기서 일하시는 상담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대응 패턴 다음에 상담원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 이런 좀 입체적인 관점으로 기존의 컨택센터에 대한 즉 비용지한 컨택센터에 대한 생각들을 보시면은 왼쪽에 회색이 있는 것처럼 주로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빨리 응대를 하고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택센터가 고객 경험이 중요시 되면서 그냥 돈 쓰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잘 대응해서 고객의 로열티를 높여야지 우리가 더 나은 다음 또 다른 제품을 더 고객께 선보여도 고객이 거부감 없이 그걸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컨택센터가 세일즈를 위한 컨택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그냥 뭐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빨리빨리 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원하시는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이 이제 잘 수용하시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는 수익이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는 고객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표들 고객 만족도라던가 라이프타임 밸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균일화된 것보다는 얼마나 고객에게 맞게 친숙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열티를 높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고객 대응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이제 컨택센터에서 흔히 고객들이 불만 요소를 느끼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되게 클리어한 것들입니다 전화가 잘 되지도 않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간신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전화 돌려막힌 거죠 저기다가 연락하고 다시 또 일로 돌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게 고객이 컨택센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CDP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확인하느냐 CDP에는 고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5만 가지 데이터들이 다 고객을 가운데에 놓고 모여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고객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좋았던 경험과 안 좋았던 경험이 지금 전화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이미 다 쌓여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만약에 전화하시기 전에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어떤 부분들을 FAQ나 혹은 검색을 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CDP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에 대해서 여러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채널에서 행동을 봤을 때는 이 고객이 현재 이탈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고 왜 그런 이유로 이탈을 할 건지에 대한 또 근거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많이 튀어나왔던 고객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거를 이제 컨택센터에 오퍼레이터 분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봐도 이런 이제 기존의 안타까움들이나 해결이 돼야 할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고객들에게 뭔가 맞춤형 하고 싶어도 고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이 없다 그런 정보가 없어서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나한테 뭔가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하고 의욕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먼저 막 하지 컨택센터에 있는 데이터는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처리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뭐 불만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뭔가 고객한테 가장 최신의 정보로 이해하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성이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막 며칠 전에 데이터 뭐 이런 게 돼버리니까는 이게 참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오히려 고객이 화낸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존의 고객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CRM 솔루션들에서는 이 데이터나 콘텐츠 관점 및 운영 관점 및 관리 관점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섯 개의 박스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실시간으로 하느냐 고객 대응하는 업무 패턴들을 다 정형화해서 하느냐 다음 좌석 관리라고 하죠 즉 골고루 더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이 콜이 들어오면 라우팅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과 그 밑에서도 이제 대응 품질을 얼마나 균질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세팅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또 CRM 관점에서도 고민의 포인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 입장에서 이 컨택센터 서비스를 위하여서 또 패키징을 한 솔루션의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그거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 박스에서 왼쪽 밑에 보면은 CRM 화면이다, 대응 권장사항 화면이다, 커스텀 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고객이 지금 어떤 맥락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히스토리라던가 핵심 단서들을 이제 화면에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건지는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되게 뛰어난 상담원들은 알아서 잘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가 필요한 거고 그게 되려면은 사실 어떤 답에 대한 적절한 추천이 있으면은 상향 평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걸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CDP에서 이제 고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실시간이나 혹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자동으로 CDP에 들어와서 고객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다 통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추천과 필요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콘텐츠 센터 데이터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폴의 스크립트죠 그러니까는 상담원이 말을 하는 스크립트 미리 짜여져 있는 거 말고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막 이렇게 말이 서로 주고받을 거잖아요 대화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솔루션이 자동으로 텍스트를 변환해 주지는 않는데 보통 그런 솔루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변환된 텍스트를 가지고 다 한글이겠죠 이거를 저희 CDP에 넣으면은 저희 CDP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보니까는 이 한글로 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 자연어 처리 엔진이 한글용 처리 엔진이 따로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고속으로 분석을 해서 아 지금 이런 내용의 대화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핵심 키워드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글로벌 회사입니다만 다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CDP를 중심으로 컨택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가 향상이 될 거고 또 고객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개인화해서 추천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아까 고객 이탈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측을 하게 되면은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어느 날짜에 이탈 확률이 몇이다 이렇게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날짜를 그 이탈 확률이 어느 이상으로 위험해지는 때가 어느 시점이 나오는지를 미리 아실 수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게 고객의 대상으로 이제 AB 테스팅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렇게 이탈할 것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세수로 랜덤하게 그룹을 나눈 다음에 쿠폰을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쿠폰 형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추가로 어떤 서비스 제품을 주는 거랑 혹은 또 다른 거는 전화해서 열심히 이제 사정하고 달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AB 테스팅을 돌려서 이런 이탈 패턴에서는 어떤 게 가장 잘 먹힌다 즉 이탈을 가장 잘 막아낸다 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부서에서는 보통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CDP를 통해 통합을 해서 고객을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박스 안에서도 가운데쯤에 고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있죠 눈에 딱 보면 바로 아 보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알 수 있는 엔드 머신러닝이 돌아와서 예측 점수까지 다 뽑히면은 이걸 가지고 맞춤형으로 앱의 푸시를 날리거나 메시지를 던지거나 쿠폰을 드리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라는 것들을 다 언제 무슨 타입으로 하는 게 넣을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던지게 되는데 이거는 마케팅에서의 개인화이지만 이 컨택센터에서 CDP를 활용한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면에 이런 고객의 여정의 흐름으로 쭉 가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마케팅과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정에 하나 예시를 든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고객 전화를 하게 되면은 누가 상담원이 받으시든지 간에 대체 어느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 고객에 대한 그 정보를 잘 보여드리는 게 핵심인 거고 다음에 우상단에 있는 영역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상담원이 모든 고객에게 다 똑같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상담원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잘 대응을 잘하고 어떤 상담원은 또 이 MZ세대들을 정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어? 이 고객이 전화가 왔으면은 이 고객은 이 상담원이 정말 잘 하고 있고 지금도 마침 비어 있으니까는 자동으로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 하단에 있는 것들은 어... 이게 고객한테 인바운드 콜에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아웃바운드 콜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이제 이미 어떤 고객이 이제 우리 서비스로 사용하는 패턴들을 봤을 때 어? 지금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던가 이렇게 가면 계속 이타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드린다거나 혹은 고객님 지금 봤더니 이대로 쓰시면은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먼저 한번 좀 정비 점검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죠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롯데렌탈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다 차량에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5만 가지 데이터가 초단위로 다 쌓입니다 뭐 양이 어마무시하겠죠 그게 다 CDP로 적재가 돼서 분석이 된 다음에 고객이 렌트카를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이 고객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어느 부분이 좀 위험하거나 어느 부분을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막 보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래의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선두 기업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뭐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건데 요게 이제 그 고객이 들어오시면은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고객한테는 요러 요러 요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응대하면 된다 라는 걸 안내하는 시나리오인 거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고객은 MG세대니까는 이 MG세대에 가장 잘 대응을 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 만들어냈다 상담원이 이미 다 이렇게 데이터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동 라우팅이 되는 게 요거이고요 이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어? 이 고객님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화했는데 그냥 뚱딱 생뚱맞게 고객님 뭐 좀 사보시지 않겠어요?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면 짜증이 나죠 그게 아니라 고객님 지금 사용하시는 서비스 운전하시는 차가 이러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고객이 짜증을 낼 이유가 확 떨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듣다 보면은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컨택센터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이제 저 다섯 가지 것들이 뭐 전화 응대 부하를 감소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다 중요한 당연한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회색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게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하늘색 박스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읽으시면 아마 다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저거를 진짜로 해내려면은 CDP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곳들이 이런데 마케팅 따로, 세일즈 따로, CRM 따로 이렇게 그냥 각자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의 경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죠 다 이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이든 세일즈든 이런 컨택센터에서의 서포트든 물론 컨택센터에서 세일즈를 또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즉,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CDP에 들어와서 고객을 세 가지 관점으로 모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도 증대가 되고 여러분들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이유는 그 비용 절감 밑에 있는 다섯 개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IT 부서 쪽의 비용도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글로벌 오전에 앞서서 제네시스에서도 즉 글로벌의 이제 그 리딩 컨택센터 솔루션 회사 중에 하나죠 제네시스에서도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트레즈 데이터 CDP도 이 CDP 업계 리더로서 제네시스 솔루션과 연동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원 분들이 제네시스 화면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서 어? 이거 저희 CDP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전화 온 고객님의 상세한 정보라던가 CDP를 통해 예측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캡쳐를 통해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두 군데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제가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서마다 쓰시는 솔루션들이 좀 다양하게 합니다만 이 제네시스 컨택센터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부서가 있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활용 케이스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 최근에 해서 성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네시스 콜센터에서 이제 그 하다보면 시스템에서 어떤 상담원이 어떤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 콜의 상대방과 고객이나 가망고객이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 콜을 했는지가 다 데이터로 한 줄 한 줄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겠죠 이게 CDP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CDP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CDP가 알고 있는 다른 관점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어떤 걸 구매했었고 웹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봤고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이 고객이 이제 어떤 혹은 감안 고객이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는지가 다 보이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화면 왼쪽에 보면은 위에는 이제 상담을 해서 LG전자의 이런 케어 솔루션이라고 하죠 정수기라던가 안마기장 같은 것들을 렌탈에서 쓰시는 LG전자의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약이 성공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고객이 어? 나 이거는 좀 더 관심이 있으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아 그러면은 청약을 전담하는 상담원과 연결해 드릴까요? 하고 하면 이제 전화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는 제네시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하지만은 이 전체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봤더니 즉 상담이 잘 돼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이 상담 전화 흐름의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상담원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했을 때 그리고 이 상담이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그 빈도에서 어떤 그 상담 시간으로 했을 때 이 최종적인 계약 성공률이 높아지는지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사이트가 이런 걸 통해서 아 요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당연히 머신러닝으로 넘어가서 CDP에서 머신러닝을 돌려서 거기 나온 값들을 가지고 이제 또 컨택센터에 상담원 분들께 하나하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컨택센터에서 저희 CDP를 결합을 하면서 이제 상담원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에 그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그 고객 과망 고객이죠 이분들에 대한 5만 가지 정보가 지금 화면에 좌 상단에 이제 작게 캡쳐로 좀 되어 있는데 네 저런 것처럼 아주 상세한 이 고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 및 몇 개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다 계산이 CDP에서 계산이 돼서 화면에 뿌려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상담원 분들 하다 보니까는 도입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전보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전환율이 이전 대비 20 몇 퍼센트 정도가 향상을 한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더불어서 어떤 또 효과도 있었냐면은 이 CDP를 통해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원하는 정보를 업무 담당자가 빨리 빨리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뭐 품위 올리고 요청 올리고 뭐 틀리면 다시 또 바꿔서 또 올리고 하면은 엄청 시간이 걸렸던 거가 지금은 그냥 직접 CDP 들어오셔가지고 클릭 클릭 확인하시면 되다 보니까는 한 10배 이상 근데 발표하신 요 내용을 공유해 주신 팀장님 로데렛스 팀장님 말씀으로는 사실상 1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 이상 단축이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이거 우리팀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처음에 한 개 부서에서 현재는 7개 부서 이상으로 이 CDP 활용안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게 이제 또 핵심인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담원들이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엔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경험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컨텐센터 쪽에서의 콜에서는 고객이 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 시스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화하면 안 되는 고객으로 마킹이 되거든요 근데 CDP를 통해서 봤더니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막 보신 거예요 응 그 CDP에는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즉 고객이 더 이상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단지 고객이 원하는 채널이 달랐을 뿐인 건데 CDP가 없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없지만 CDP를 통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 상에서 컨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객의 전체 경험을 데이터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런 AICC에서 CDP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은요 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잘 설계해서 끌어모어 통합해야 된다 라는 거고 컨텐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제가 아까 LG전자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텍스트 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엔드 이 콜의 흐름까지도 다 데이터화해서 활용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 경험은 마케팅 따로 못 따로가 아니라 마케팅 세일즈 컨텐센터 다 엮은 경험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좁은 범위에서 판단하는 우를 피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뭐 AI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컨텐센터에서 핵심은 고객만이 아니라 에이전트 상담원 분도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상담원과 어느 고객을 매칭할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컨텐센터에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CDP를 많이 고려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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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